첫 번째 달려보죠. 입금하는 척 먹튀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어느 국밥집 내부 고등학생 두 명이 국밥을 맛있게 후루룩 짝짝 후루룩 짝짝 그런데 말이죠. 이후에 계산대 앞으로 온 학생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현금 대신 계좌이체. 사장님이 알려준 가게 계좌번호를 딱딱 누르고 이거 보시죠. 이거 맞죠? 입금할게요. 저렇게 보여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입금하는 척만 했던 먹튀였습니다. 이제는 고등학생들까지 먹튀를 합니다. 어쩌면 좋아요 진짜. 지난 6일 오후 10시 33분에 있는 국밥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정부에 있던 고등학생 두 명이 계좌이체한다고 하고 결국은 사장님 이름이 뜨는 걸 보여주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계좌이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국밥값 2만 원 결제가 안 돼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 다는 하긴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고의로 인재를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이름은 떴는데 입금을 누리지 못했는지 알 길은 없는데 그게 실수일까요? 고의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사실은. 그런데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띵똥해서 돌아서 사실은 본인이 확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장님이 확인했으면 야 안 들어왔어 이러면 아이들이 다시 입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의를 좀 하라는 측면에서 이 사진을 공개를 했다고 그러고요. 혹시나 고등학생들 이거 봤으면 입금 빨리 하세요. 이거 2만 원이죠 2만 원 국밥값 내세요. 먹티가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아빠랑 살겠다는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공원 내부 한 남성이 다리를 구부리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기둥 뒤에 있는 누군가를 한참을 봅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듯 주변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후 공원 밖으로 저렇게 나섰는데요. 잠시 후 저 같은 장소에 나타난 저 아이를 주목해 주세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역시 공원 주변을 서성이면서 살피고 있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저 아이 아까 그 어른 남성이 남성이 두고 간 아이 고로 아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겁니까? 저게 지난달 25일이고요. 제주도 서귀포시 한 공원입니다. 30대 중국인 남성이 잠든 9살짜리 아들을 혼자 두고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일단 아이는 2시간 만에 발견이 돼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아들의 아버지인 30대 남성, 중국인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중국인 남성은 지난달 14일에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함께 제주에 입국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숙박업소에서 지냈는데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8일가량 노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저렇게 공원에 두고 사라졌던 겁니다. 이 남성이 남비고 간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열흘 이상 지내보니까 아이에게 사탕과 음식을 주고 한국인들에게 친절함을 느꼈다. 아이가 한국 기관에 입양돼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이 남성은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아들 두고 갈 목적으로, 애당초 그런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애를 버리고 가면 어떡해요. 아유,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또 게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이 아이는 중국에서부터 자기가 버려지려고 한국에 오는 걸 알고 있었대요. 아빠가 한국으로 가면 너를 그냥 두고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아들은 아빠 난 굶어 죽어도 아빠랑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주도로 왔어요. 그리고 설마설마 했지만 아버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자마자 아이는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뭐 다행인지 제주도의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지금 중국에 있는 친척한테 인계해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또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평생은 유기공포, 나는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과 싸워야 하는데 너무 아이가 안쓰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운전하다가 식겁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앞에 포크레인 잘 가고 있어요. 옆에 노란색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쉬잉 끼어드는데, 쉬잉 끼어드는데 그러면서 또 급정도 하니까 포크레인이 갑자기 뒤가 확 들리면서 멈춥니다. 세상에. 뒷바퀴가 다 들릴 정도로 차차가 앞으로 휙 돌렸어요. 블박차주는 이거 저 버스가 무리하게 난폭운전한 거 아니냐. 나도 포크레인 들이받을 뻔했다 했어요. 버스 급정가 때문에 포크레인하고 추돌사고가 일어날 뻔한 모습이죠.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포크레인이 그렇게 빨라 보이지는 않아요. 약간은 빠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빨라 보이지는 않는데 특히 버스가 정류장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급하게 들어가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는 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저 자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일정한 노선상으로 아이들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저 노선의 버스가 자주 난폭운전을 한다고 하네요. 아마 그래서 이 영상을 보낸 것 같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만나보시죠. 잘 가고 있는데요. 커브길을 도는데 뭐야 이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거 뭐야? 피했어요. 그런데 피했어. 옆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도 부딪힐 뻔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팀장님 저러고 그냥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강원도 동해신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인명피해라든지 대형사고가 이어질 뻔했는 건데 사실은 겨우 피했지 않습니까? 불빡자 차량도 그렇지만 옆에 달리는 차량도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내린 다음에 역주행 차량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주행 차량이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도저히 버렸기 때문에 잡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일반 도로에서 역주행하게 되면 범칙금이 6만 원이고 벌점이 30점이에요. 그런데 벌점이 문제가 아니고 저기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사고가 나고 인명피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역주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저기서 차가 마주보는 데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다음 이어가죠. 매미 구조 작전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버스 창틀에 붙은 매미 잠시 날개짓을 하더니 여성 바지 위로 저렇게 왔어요. 지금 다른 승객들 놀랄까봐 이 여성 손으로 살포시 감쌉니다. 덮었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린 뒤에 나무로 다가가서 매미를 조심스럽게 올려주고 갑니다. 그런데 손에 매미를 감싸고 10분 전 저 같으면 그냥 기겁을 하면서 책 같은 걸로 저리가 있냐고 하면서 털어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최근 한 SNS에 여성이 마을버스 안에 갇혀있던 매미를 발견해서 나뭇가지 데려다준 저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이 마을버스에 탔는데 다른 자리도 꽉 차있고 사람들도 많은데 유독 한 자리만 비어있었다는 겁니다. 왠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창틀에 저렇게 매미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미가 날더니 지쳤는지 결국 이 여성의 바지로 떨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이 매미가 다시 날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 놀랄 수 있겠다 싶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잡고 10분 정도를 더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린 뒤에 건너편에 있던 나무위에 무사히 올려줬습니다. 사실 이 여성은 어릴 때부터 곤충뿐만이 아니라 파충류나 양소류 등을 많이 접하고 만져봐서요. 무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매미가 성충이 되면 2, 3주 짧게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나, 얼마나 지쳤겠나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에 이런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자는 저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저는 매미 만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10분 동안 잡고 가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또 이어가죠. 대체 거기서 뭐 하세요입니다. 4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터널 안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 이때 오른쪽 저 사람이, 여성이 저벅저벅 걸. 그런데 뭔가를 끌고 갑니다. 봤더니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로 세상에 저 터널 안을 저렇게 저벅저벅 걸어가고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께서 지난 6일에 오후 6시 42분쯤에 올림픽대로에서 경인 고속도로로 가는 지하 터널 갓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하나 세워져 있었대요. 그래서 사고 났나, 고장 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터널 안도 꽤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막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오른쪽을 보니까 한 여성이 갓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저렇게 잘 가진 않잖아요, 터널 안에.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갓길에 세워져 있었던 승용차의 주인인지 도대체 왜 저렇게 유모차를 끌고 터널로 걸어가는지는 모르시겠다고 하는데 누군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기 터널 안에 공기도 안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엄마는 딸보다 고양이. 아, 오늘도요.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양이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엄마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이혼, 또 IMF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습니다. 심지어 대학 입학할 때도 어머님의 등록금을 대주지를 못해서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 겨우겨우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사연자의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생겨서요. 고양이를 한 마리, 두 마리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여덟 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 어릴 때는 너무 사정이 어렵다면서 학원 하나 보내주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고양이 보험비로만 거의 50만 원,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연자가 서운하다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집 왔을 때 다 반겨주는 고양이들 너무 예쁘고 지금은 여유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사연자는요, 이 반려동물과 사람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냐 이런 엄마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해야 하는 거냐라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듯한 사연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접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엄마입니다. 어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그냥. 야, 이거 사. 질투할 게 없어서 냥이들을 질투하냐? 야, 너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방금 웃어준 적 있어? 별꼴이야 진짜. 그리고 넌 얘, 알아서 잘 살잖아. 얘들 얼마나. 나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데. 그리고 요즘 이 엄마는 너보다 얘네들이 더 예쁜 내 새끼야. 아이고, 동그라미. 좋습니다. 혼자. 야, 이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다음은 딸입니다. 엄마, 그게 딸내미한테 할 소리요? 어렸을 때 나한테 못해준 거 안 미안해? 등록금 한 번을 안 줬으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 딸대접 좀 봤나 했는데 이젠 또 고양이한테 밀려서 찬밥이야. 도대체 엄마 뭐야? 나 왜 낳았어? X! 아, 그렇군요. 자, 팀장님부터 가보죠. 그렇습니다. 엄마가 캣맘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8마리 키운다? 연간 몇 천만 원 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고양이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우선이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도라였잖아요. 사람이 고양이보다 아름답기 때문에 조금 고양이 8마리 키우는 비용을 줄여서 딸한테 좀 더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저는 어머니께서 뭐 고양이를 8마리를 키우든 80마리를 키우든 천만 원을 쓰든 억대를 쓰든 그거는 이제 어머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어머님 마음인데 지금 중요한 건 고양이냐 안 고양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딸이 그때 너무 힘들고 서러웠던 거, 사랑도 잘 못 받고 보호도 못 받았던 거가 이제 지금 아직도 지금 이 마음에 한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이 공감을 못 해주시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옛날 얘기긴 하지만 딸의 마음은 그거를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네가 참 수고했다. 너는 참 혼자서 잘했다. 내가 그때 그걸 못해줘서 미안하다. 고양이보다 난 우리 딸이 제일 소중하다. 지금은 또 엄마가 그냥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네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공감을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박 변호사. 저도 뭐 비슷한 취직이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보다, 니보다 고양이들이 훨씬 낫다. 얼마나 밝혀주냐고 하면서 우리 사연자님이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저도 뭐 여덟 마리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은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아주 가난하게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자랑을 하면서 우리 사연자님한테 마음의 상처를 좀 주고 있는 게 아니냐. 몰래 그냥 키우세요, 몰래. 진짜 몰래 키우시는 게 맞지. 얘기를 하면서 비교하는 거. 동물하고 비교하는 게 좀 비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연자님이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여러 많은 가정의 가장들이 그냥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다들 TV만 보고 있고 이러는데 개들만 하고 아이고, 막 이러는 거. 그렇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개한테 막 쓰고 개가 훨씬 좋아 너보다 이렇게 하는 가장은 잘 없거든요. 개한테는 뭐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사람하고 개하고 비교하든지 동물하고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유일한 소수 의견. 근데 사실 사연자분이 서운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한 거는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보다 고양이가 낫다. 이거는 사실 이 원 사연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워딩이고요. 앵커가 좀 추가하신 워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양이를 데려왔는데 이만큼 여유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키울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보고 조금. 자,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최근 며칠 전부터 이자연 기자가 양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네, 살짝 개인적인 의견이 적혀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빼놓으셨어. 네, 그러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시고 모녀관계 좀 잘 풀어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김현주님, 고양이 너무 좋아하지만 딸이 많이 서운하겠네요 하셨고요. 난주님, 여덟 마리는 좀 너무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지구인님, 고양이 키우시면 우울증이 없어진대요. 고양이가 딸 대신 엄마 챙긴다 생각하고 고맙다고 생각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유지향님, 고양이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녀관계를 서럽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향님, 고양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유지향님, 고양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유지향님, 고양이 잘해주고있습니다. 유지향님, 고양이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